동양기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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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기계 한 천평 같은 경우는 담배 한 대 피우면 다 피우면 다 금방 다 빈대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면 다 비겠네 진짜 진짜 최상 좋아졌지 뭐예요 그쵸 진짜 좀빵다 와 달려 달려 길어서 운전을 잘하는건데 아냐 이게 이 정도면 이르기라고 피클로도 있어 원이콜 이른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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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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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들은 이 기계값을 자기 농사 지면서 하더라도 충분히 꼼꼼꼼 남는 거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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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